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펼치는 국내외 불교성보의 환지본처 운동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항사 대웅전 중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복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수님 등 중단 대표단이 도착해 편지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근현대를 밝게 비춘 동국대 출신 7명의 평전이 발간됐습니다. 동국대 권학위는 앞으로 100명의 인물을 선정해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몽골 현지 나무신기 프로젝트에 나선 서울 강북구청 방문단이 몽골의 최대 사찰 간단사를 찾아 불교 문화를 매개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로 사찰 성지순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용화무심회 성지순례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bbs뉴스입니다.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bbs불교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가소유 불교성보의 환지본처와 해외 반출문화재 되찾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은 임명 발표 후 bbs뉴스와 개별 인터뷰를 갖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으로서 사전 예정된 bbs 프로그램 방송 출연 직전 문화재청장 임명 발표 소식을 전해들은 뒤 불교문화재를 비롯한 문화유산을 가꾸는 데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제 사명을 가지고 불교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잘 가꾸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 신임 청장은 특히 문화재가 국가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가 국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공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화유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관리자의 불구가 할 뿐이죠.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국민들을 위주로, 국민을 주인의 식으로 해서 모든 걸 경청하고 그분들 위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을 돌려드리는 게 저희들이 하나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임 문화재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문화유산 정책에서 화두로 떠오른 환지본처, 즉 문화재를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는 정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비롯해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가 소유 불교 성보의 제자리 찾기와 해외 반출문화재 환수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불교종립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수로 재직해온 최신임 청장은 문화유산의 전통과 계승에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불교계와 각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인 최응천 문화재 청장은 국내 최고의 범종 전문가로 통합니다. 문화재 위원을 8년간 지낸 전공을 살려 불상과 불탑에 비해 주목도가 낮았던 범종의 가치를 높이며 여러 점의 보물 지정도 이끌어냈습니다. 또 동국대 박물관장 재임 시에는 불교계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을 개최하는 등 불교 문화를 대중에 알리는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019년에는 현직 교수 가운데 처음 국외 소재문화재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해 송광사 치성광열에도 불화와 신흥사 영산회상도, 시황도 등 해외로 반출된 불교 성보 환수에도 앞장섰습니다. 가장 현장의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그 큰 소임을 맡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의견도 청취하고 또 내부에 지금까지 잘 이루어왔던 행정적인 면을 잘 조화시켜서 제가 중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중재자로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는 최흥천 문화재청장의 취임 일성은 불교계와 문화재 당국 간 얽힌 현안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항사 대웅전 중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조교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종단 대표단이 도착해 현지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대표단 150여 명은 오는 24일까지 6박 8일간 인도를 방문해 분항사 중공식과 부처님 점안법에 참석하고 부다가야, 사르나트, 라지기르 등 주요 불교 성지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건립된 한국사찰 인도 분항사 대웅전 중공식은 오는 20일을 봉행되며 중공식에는 한국대표단은 물론 인도 현지 스님과 분항사 인근 지역 학생, 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조교종은 21일 분항사 대웅전 중공식과 함께 부다가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착공식도 함께 봉행합니다. 앞서 하루 전날인 20일에는 총무원장 원행스님 증명 아래 부처님 복장의식이 거행되며 분항사 인근 마하보디 대탑을 찾아 부처님 전의 중공을 알리는 고불식도 치러집니다. 인도 분항사는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원행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돼 지난 2020년 12월 착공 후 1년 5개월 만에 대웅전을 갖추게 됐습니다. 조교종 원로회의 전 의장 세민스님이 종단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민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상좌인 조교종 홍보국장 진호스님을 통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기금 모금에 동참해줘 고맙다며 원로회의장 소임기간 종담발전을 위해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을 함께 전했습니다. 은사스님을 대신해 기금을 전달한 진호스님은 종담불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석전, 박한영과 만혜, 한용훈, 김법린, 백성욱, 서정주, 조지훈, 최혜정 등 한국 근현대를 밝게 비춘 동국대 출신 7명의 평전이 발간됐습니다. 동국대 권학위는 이들 7명 평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두 100명의 인물을 선정해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대강백이자 독립지사로 천재들의 스승으로 불렸던 석전, 박한영과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침묵 등을 남긴 국민시인 만혜, 한용훈, 광복 후 건국의 기틀을 다진 김법린, 교육자이자 금강경 수행자 백성욱 박사, 우리시의 큰별 미당 서정주와 조지훈,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24 짧은 생을 마친 최혜정 교사까지 모두 7명의 평전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시대와 활동 등은 달랐지만 모두 자신을 던져 세상을 미춘 동국대 동문입니다. 내가 아닌 남들을 위한 살나간 그런 삶을 살았신 분들입니다. 성별도 활동 분야도 이렇게 다 제각기, 시대도 다른 그런 시대에 이렇게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그 헌신이라는 키워드를 올해 개교 116주년을 맞은 동국대가 시대와 세상을 밝히고 떠난 동문 등을 가려뽑아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시리즈 발간에 돌입했습니다. 동국의 빛 시리즈는 1년에 10명씩 약 10년 동안 모두 100명의 동국가족을 엄선해 발간하는 대작불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국대학이 1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우리 동국을 빛낸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또 그러한 성각자님들에 대해서 역사로서 우리 후배들이 많은 걸 배우고 또 접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는 인간국보 양주동가, 천의얼굴, 감독 유현목, 4.19혁명열사 노이두가 발간되며 앞으로 동국역경원에서 불교 성전을 편찬했던 법정스님과 만함스님, 김동아, 황희돈, 황수영, 이해랑, 김재영, 박영석 등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는 동국발전으로 불교 중을 이루겠다는 건학위원의 출범정신과 뜻을 함께합니다. 개교 116주년 역사 속에 세상을 비춘 동국의 별들이 다양한 형식의 평전으로 발간돼 우리들의 마음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9교고본사 구례 화음사가 보유한 다양한 성보유산과 문화 콘텐츠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통합 정리됩니다. 화음사 주지 덕문스님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자광스님은 어제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 불교학술원장실에서 디지털 화음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불교학술원은 화음사와 관련된 정보를 시각적, 입체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공해 문화유산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협약식에서 불교학술원장 자광스님은 정신문화가 황폐해진 이 시대에 불교가 존재하고 스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부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화음사 주지 덕문스님은 이번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은 학술적인 면뿐 아니라 포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 미미하니까 묻혀지는 거예요. 지금 천지남 주어사도 절사찰인데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묻혀버리니까 천주교 성교도 지금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 바로 잡고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화음사를 택했어요. 주지수님 훌륭하시고 역사적인 자료도 명확하고 또 화음사를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전현광석에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이것이 화음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구 본사뿐만 아니라 주요 문화재는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국내 최고의 입시기도처인 대구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가 동국대학교가 펼치는 지역 출신 인재육성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선본사 주지 혜안스님은 어제 서울 동국대에서 권학위원장 돈관스님에게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금 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혜안스님은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다고 밝혔고, 천년화 선본사 신도회장도 전달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동국대 권학위원장 돈관스님과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13회째를 맞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의 의미를 설명하며 공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몽골 현지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나선 서울 강북구청 방문단이 몽골의 최대 사찰 간단사를 찾아 불교 문화를 매개로 교류 활동을 펼쳤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따르는 몽골의 부처님 오신 날은 올해 6월 14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몽골 불자들의 열띤 신행의 모습도 체험했습니다. 현지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배재수 기자가 전합니다. 사막화와 물부족 사태를 겪는 몽골 바양노루 솜에서 나무심기를 끝낸 강북구청 몽골 방문단이 수도 울란바토로 시내에 위치한 몽골 불교 최대 사찰 간단사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동안 인적이 드물었던 간단사에는 최근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다시 불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찰 곳곳은 소멸 위기의 옛 전통 불교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여 우리와는 달리 부처님 오신 날이 몽골 달력으로 음력 4월 보름, 윤달을 계산하면 우리 달력으로 양력 6월 14일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도 봉축주간을 정해 국민축제 형태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연등회와 비슷한 대규모 도심 축하 퍼레이드가 열리고 인도에서 부처님 진신살이를 간단사로 이혼하는 기념법회와 학생 100일장, 불교 학술대회 등도 개최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만큼 간단사에는 불교에 귀의하고 스님과 인생 상담을 하려는 이들로 분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스님과 상담이 가능하지만 불자라는 강한 자부심은 기다림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간단사불자들은 이밖에도 관음전 대불에 참배하고 경전이 담긴 함인 후루뚰를 돌리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거듭 되새겼습니다. 불교 문화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몽골 불교지만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제를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BBS 뉴스 배제수입니다. 서울 구로구 연화정토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와 동해안 산불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화정토사 주지 성천스님은 어제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실을 찾아 상임이사 일화 스님에게 자비나눔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천스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도들이 십실반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종단의 원력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사찰, 성지순례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욕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 용화무심회가 코로나19 속에 미뤘던 성지순례를 다시 진행하면서 신심을 다졌습니다. 청주 BBS 김진수 기자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일치된 마음으로 시작된 용화무심회의 성지순례. 코로나19로 잠시범춤에 동참했던 용화무심회 회원들이 2년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15일 용화무심회는 충남 공주시 신원사를 방문했습니다. 335호 경례를 둘러본 회원들은 진지함과 경건함을 품고 대웅존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또 불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인연 쌓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전부 불자님에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제가 한 10만 5료면 이렇게 담임해보니까 너무나 불자님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개인으로는 제일 큰 게 개인으로는 이게 뭔 사찰에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다니고 또 각 지역 또 각 사찰의 특이성이라든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로 인한 성지술래의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점. 그 감회도 남다릅니다. 조계종 제6고구 말사인 충남 공주시 신원사 고구려 승려인 보덕 화상에 의해 창건된 천년 고철로서 노사나 불개불 등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회원들은 이곳 사찰을 둘러보며 부처님의 존법과 자비 그리고 제가자로서 계율을 지키고 소속 회원들 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영어무심에는 15년간 이어온 성지술래뿐만 아니라 이웃사랑과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경남 사천 지역에서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는 천태종 월화사가 신축법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천태종 사천 월화사는 경내 신축법당 건립부지에서 종정도용스님 증명으로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월화사의 시작은 45년 전 몇몇 불자들이 시골, 마을, 민가를 얻어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큰 가르침을 받대면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화사 주지 진성스님은 법당 건립 대작불사를 계기로 4부대 중 모두 한마음으로 더욱 정진해 불법의 가치를 지키고 자비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축법당은 지상 3층, 건평 1740제곱미터 규모로 주심포양식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음력 4월 15일 베트남의 부천이 모시날을 맞아 베트남불교 제한전수원 불자공동체가 천태종 경산장엄사에서 양국 우호증진과 세계평화를 발언했습니다. 베트남불교 제한전수원 불자공동체는 경산장엄사에서 불기 2566년 부천이 모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에는 장엄사 주지 덕준스님과 응웬반만 베트남불자 공동체 회장, 곽철역 장엄사 신도회장, 베트남불자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장엄사 주지 덕준스님은 봉축법요식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호가 증진되고 불교가 발전하고 세계 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베트남불자 공동체는 한국의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주지 덕준스님에게 감사와 공경의 의미를 담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북 진안에 위치한 마이산탑사가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인재불사를 펼쳤습니다.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스님과 주식회사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정관읍 관내 중고생 5명에게 모두 5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정관읍 지역 독거 어르신과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자비의 백미 3천 킬로그램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 탑사 주지 진성스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는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현장에서는 유주무주 고혼을 달래는 영산대제가 마이산탑사 영산작법 보존의 주도로 봉행됐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항사 대웅전 중공식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종단 대표단이 인도에 도착해 현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단에는 BBS 불교방송 보도국의 박준상 기자가 동행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BBS 뉴스는 내일부터 현지에서 전해지는 뉴스를 신속하고 풍성하게 리포트로 담을 계획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